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매 설비 네 가지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요. 자율안전확인 그리고 자율안전 위에서부터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하자면 안전인증이 있었고 자율안전확인이 있었고 안전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항상 묶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묶어도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이 두 가지는 제조자가 만드시는 분이 만드시는 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갖다 팔겠다. 마음대로 못 팔게 해놨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 세 가지씩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는 기계기구 설비가 있고요. 방어장치가 있었고 보호구가 있고 기계기구 설비, 방어장치, 보호구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계와 방어장치와 보호구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험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랬죠. 잘못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잘못 만들면, 잘못 제작하면 근로자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이런 제작 기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도록 제작하세요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 기준에 맞도록 제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었습니다 갖고 갖다 팔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공단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제출해서 검사를 하여 이 기준에 제작 기준에 맞도록 만들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 제대로 만들었다면 뭘 붙여줍니까? KCS 마크를 붙여줍니다. 이게 안전인증입니다. 인증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마크를 붙인 상태에서 시중에 제품을 갖다 팔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제작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조자가 처음 팔기 전에 하는 검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요. 기계만 해당이 됩니다. 기계만. 우리 사업주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프레스를 사가지고 왔다. 사가지고 왔다고 바로 사용하면 또는 오랫동안 검사를 하지 않고 프레스 기계를 사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쓰고 있다. 근로자가 불안해서 기계만 제기가 힘듭니다. 자동차도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검사 안 하고 제대로 된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신 우리 회사 사장님, 사업주가 이 기계를 근로자들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를 정해놓고 한 번에서는 안 되는 거죠. 주기를 정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상태로 바꾸고 돌리고 또는 교체하고 해서 기계를 근로자가 서도로 하라 하는 것이 안전검사의 취지이며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전검사에는 주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도 나오겠죠. 그죠? 지금은 안전인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안기법을 제가 견본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안기법을 해서 안기라 하시면 좀 수월하다 그랬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단기로 지금 다 서진 않겠습니다. 전단기로 절단하는 게 아포, 그리고는 사기로 고소 이렇게 안기하시라 그랬고요. 자율 안전 확인의 기계는요. 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자율 안전 확인이죠. 그죠? 산기를 느낀 연인이 죄 없는 큰 자식의 파혼 공고를 목재에다가 남겼다. 이렇게 안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 방호장치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저는 다 같이 한 번씩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자율 안전 확인의 기계기구 설비가 나왔다니까 이것만 달랑 답만 하고 됐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호장치도 해야 되고 아가 목동이 교과로 연산한다 하는 게 해야 되고 보호구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되고 여기는 안 보면 잠수하네. 그리고 여기에 보호구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율 안전 확인의 보호구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안 보면 잠수한다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함으로써 안보면에 해당되는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이 세 가지는 안전인증 앞에 글자가 더 붙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모 같으면 뭡니까? 그냥 안전모로 쓰면 틀리죠. 지난번에 시험 치고 오신 분이 묻는 카페에 보니까 질이 올리신 분들이 있던데 안전모라고 썼는데 맞겠지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자율 안전 확인하고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출항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적어야 됩니다. 보안경 또 마찬가지죠. 그냥 보안경 적으시면 안 됩니다. 차광 및 비산물 방지라는 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면 또 마찬가지죠. 그냥 보안면이라고 하면 자율 안전 확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면은 앞에다가 용접용 보안면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안보면 하는데 세 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보면 하는 걸 알면 안전인증에는 얘들을 앞에 반드시 말을 붙여서 적는다. 이런 정보를 여기에서 얻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덜 외우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암기 가급적 하지 마시라 하잖아요. 필수 암기 이외에는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방어장치도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에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안전검사는 종류가 어떻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전국에 있는 큰 산부터 나오셔야 돼요. 항상 앞에 네 개부터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커리곤하니까 아픈 원로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실기시험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오시면 틀립니다.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죠.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산이 올라가면 기압이 달라진다 그랬죠? 기압 조절실이죠. 그 다음 여는요. 연삿기, 그 다음에 인쇄기, 그 다음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기, 혼합기, 공고를 목재에 남긴다. 이렇게 엮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이게 또 고소작업대하고 제가 헷갈릴까 싶어서 배리를 해서 뒤에 붙여놓은 겁니다. 공기압축기하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적이죠. 다 적으시라는 거 아니죠? 마음에 드시는 거 가장 간단하고 짧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한 5개만 정리하시면 보통 많이 적어야 6개고요. 보통 그 정도면 6개, 5개, 6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개수가 모자랄 때 이런 것들을 좀 붙여야지라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로 얼마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은지 아시겠죠? 안전검사도 제가 지금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기도 해야 돼요. 최초 설치하고 3년, 2년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매 2년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된다겠습니다. 크리곤, 크레인 리프트, 건돌라. 건설 현장에 있는 것만 설치하고 6개월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이란 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크리곤은 마찬가지 3년, 2년으로 가는 겁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공기압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기압축기는 3년, 2년 그대로 갑니다. 기본적인 주기죠. 그러나 공정안전보고서라는 말이 있으면 현장에서 말하는 PSM이죠. 이게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받은 공기압축기라면 어떻게 합니까? 공기압축기가 아니라 압력용기라면 압력용기입니다. 압력용기는 최초 설치하고 3년 이내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으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 규정에 있는 크리곤과 압력용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예외 규정으로 따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3년, 그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두 가지도 다른 단서조항이 없는 거라면 3년, 2년으로 그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크리곤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은 설치하고 무조건 6개월마다. 압력용기는요. 공정안전보고서에서 확인받았는, 우수하다고 확인받았는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최초 3년은 그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대로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를 여기서는 4년마다로 정리를 해준다. 왜? 여기에서 확인을 했다면 매우 안전하다는 거죠. 위험할 이유가 없고 이상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4년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를 크리곤과 압력용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3년, 2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정리하실 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안전검사에도 하려고 하면 참 끝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자율적으로. 이걸 우리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안전검사를 한다. 이랬을 때 이 프로그램은 2년간 유효하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장비가 있고요. 기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있고, 검사원이 있고 다 갖춘 상태에서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냥 안전검사를 했을 때 주기에 2분의 1 주기로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죠. 자, 해당되는 사항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해설이나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산업용 로봇, 연삼기 있고 혼합기. 제가 노란 식으로 표시한 거는 가장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적기가 좀 좋은 것들 이런 걸 먼저 적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본 거고 다른 의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뭐 파세기 또는 분세기를 하셔도 되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뒤에 지금 괄호해가지고 조금 단서 조항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내가 말을 다 적을 수 있다면 적는 게 좋은데 굳이 이걸 적지 않으면서 공작기계라고 딱 적어놓으면 행여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이 괄호가 없는 내용들로 여러분들 괄수를 골라서 안 하는 이걸 적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